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무 양치파서티비입니다 제가 엄마 양이가 그 사람 드나드는 코 앞에 있길래 발로 밀었더니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저 새끼 한 마리가 엄마 따라가고 그렇게 엄마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저 코에 까만 코가 제가 엄마를 엄청 따르거든요 새끼가 엄마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엄마나 새끼나 가게가 똑같죠? 얘가 엄마거든요 납이거든요 또 다른 아이는 또 엄마를 위로했던 그 아이들도 저렇게 해주고 제가 참 배가 힘이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